지난 주말 텍사스주 달라스 교회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교포 일가족의 신원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치과의사인 남편 38세 조규성씨, 그리고 변호사인 아내 36세 강신영씨, 그리고 3살 된 아들 제임스 등이 백인우월주의 남성이 쏜 무차별 총탄에 숨졌습니다. 또 다른 아들 6살에 윌리엄군은 현재 총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들 한인 가족은 6세 아들 윌리엄이 나흘 전 생일선물을 받은 옷을 교환하려고 해당 쇼핑몰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인 희생자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기부 모금 사이트에 벌써 15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답지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 8명 중에는 3살 한인 아동 제임스를 비롯해 초등생 자매 등 어린이들이 3명이나 포함돼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위치한 케니크립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해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인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학교도 임시 휴교하는 등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내부 공기 샘플까지 채취한 뒤 전문 감지 장비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조사했고 가스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상하다 싶어 자식은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악취의 원인이 한 학생이 뿌린 방귀 스프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 측은 다음 날에 오늘 수업을 재개했지만 악취가 계속되면서 두통과 매스꺼움 등을 호소한 학생 6명이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문제의 학생은 장난으로 이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자백했으며 학교 측은 여러 학생이 이번 일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냄새가 계속되자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한 동양계 미국인 여성 틱톡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동양인이라 미국의 백인 남성들에게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성인 동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자신의 몸을 알몸으로 만드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첼은 이들이 만든 가짜 누드 사진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돈으로 거래되는 등 유포되기 시작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한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돼 11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미국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내 언론들은 딥페이크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을 타깃으로 성착취물이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접근이 쉬운 딥페이크 어플을 이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결국 중국인들의 플로리다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 법인과 주립대학 및 그 직원과 대표들이 공적으로 외국의 대학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주립대학들은 플로리다 주지사 위원회나 주 교육위원회 승인 없이 외국에 소재한 어떤 대학과도 협약이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잡력으로 꼽히는 디센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주카버그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인근 우드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열린 주지수 대회에서 기권패 판정을 번복시킨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기는 판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당시 경기 동영상에 따르면 경기는 주카버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주카버그는 상대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깔렸고 심판은 주카버그가 기권을 뜻하는 탭아웃을 했다고 판단 상대 선수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주카버그는 자신이 기권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판정이 번복된 것입니다. 이후 재개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주카버그는 경승까지 올라가 결국 금메달을 거머쥐었지만 갑질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특정 젤리를 활용한 레시피가 대유행해 밀반입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행자에게 약 5kg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가운데 미국인 남녀 한 쌍이 약 170kg, 또 다른 미국 남녀 한 쌍이 32kg의 젤리를 밀반입하려다 이스라엘 세관에 압수당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프루트롤업은 콘이나 컵 대신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쌈처럼 싸서 얼려먹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바이러스 수준으로 유행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50센트밖에 하지 않는 프루트롤업 한계 가격이 이스라엘에서는 12배인데 최대 6달러에 거래되기 때문으로 이스라엘 현지 소매점에서 구매하기 어려워 암시장까지 생겼습니다. 틱톡의 역량력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과학센터가 공개한 개미앓기 유리의 기상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사육사는 유리의 귀를 뒤집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이름을 부릅니다. 사육사는 유리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해보지만 유리는 이내 팔과 꼬리로 눈을 가려버리며 다시 한번 웅크립니다. 이때 사육사는 넌 더 이상 철없는 10대가 아니다라고 한탄합니다. 사실 유리는 올해로 22세로 평균 15년에서 22년을 사는 개미앓기 기준으로 엄청난 고령입니다. 철없는 10대는 커녕 인간 기준으로 100살도 넘게 먹은 할아버지 개미앓기인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리를 푹 차게 내버려 두라는 댓글도 이어지는 가운데 유리는 아보카도에 섞인 약뿐만 아니라 관절념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막고 의료용 마료하나도 처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극과 남극 핑하가 더 빨리 돕게 만드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현재 예측보다 최고 2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유시얼바인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연구팀은 그릴란드 북서부 피터만 빙하 연구를 통해 바다에 접한 빙하가 바닷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빠르게 녹는 새 메커니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릴란드 북서부 피터만 빙하 연구를 통해 바다에 접한 빙하가 바닷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빠르게 녹는 새 메커니즘을 발견했으며 이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빙하가 녹는 물로 인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최고 2배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해빙 메커니즘이 포함되면 피터만 빙하뿐만 아니라 바다에 접혀있는 그릴란드 북부와 남극 대륙 대부분의 빙하가 더 빨리 녹고 해수면 상승 폭이 예측보다 2배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만나요! picked up by the Win031 아멘